침착하라, 방어병을 채워라! 수빈은 포반으로 석포를 막아라! 농들의 과장관리에서 벗어나라! 우리를 물러났대, 세뇌로 쏠 것이다! 궁수들은 대기하고, 촌민들은 산을 나르시오! 군의자들은 비키시오! 놈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비켜있으시오! 비켜요! 저쪽을 직접 몽격하라! 공격하라! 공적이다! 계속 쏴아라! 성포를 열려라! 도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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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에서 보이는 적 readers! 도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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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tical constat待ennacă짐, 지금 실행에서 태 inherit기를! 도둑아! 내 총을 위하여서 임신해서 엑소아- 지금쯤 철주성에서는 전투가 한창 시작 중일 것입니다 헌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저놈들이 포위만한 채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들의 본군을 기다리고 있는 게야 나중에 모여서 한꺼번에 치겠다는 것이지 만약에 올지도 모를 개경의 지원군과 우리 귀주성 사이를 차단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되면 더욱 저들을 막아내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갈 처지도 되지 못하니 그저 죽어라고 문을 닫고 지켜낼 수밖에요 하긴 적의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린 고작 5천밖에 안 되는데 저들은 몇 만이랍니다 고작 5천이라니요 철주성에서는 우리의 반밖에 안 되는 2,500의 장조들이 몇 만의 대군과 맞서고 있어요 전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다가 다행히 우리 성 안에는 작은 포체들까지 있지 않소이까 옳은 말일세 김경선 장군 맞붙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는 게 전투지 암 그나저나 철주성이 잘 버텨내야 할 텐데 올라가 올라가 새끼나assen 일어리 우린 놀아 오라 트러비 곧 겠냐라 역wall 참 debit 공들은 별거 아니다! 죽여라! 모두 죽여라! 흑나무를 물려라! 공격해라! 공격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새내대는 석포를 운영하는 병사들을 쏘라! 새내대는 석포를 운영하는 병사들을 쏘라! 계속 쏘라! 새내대는 석포를 운영하는 병사들을 쏘라! 새내포를 막여 석포를 던져라! 투하사랄을 쏘라! 계속 쏘라! 쏘라라! 저쪽이다! 쏘라라! 저쪽으로 가라! 쇠현의 무대를 오른쪽으로 파견을 기원해! 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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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런 놈들 있나? 수많의 군사들이 낱밤을 퍼보고 공격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구나! 날이 밝아온다! 군사들의 자동식 물러라! 예! 대원수!